여왕 그 포니들이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, 대진! 무도회를 찾은 모든 포니들이 물어보겠어요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포니가 누군지 말이죠 뭐 하시는 거지? 엄마는 내년 무도회에 오시면 매번 저러셔 자, 얘들아 시작해볼까? 이쪽이요! 여길 받으세요! 어디 보셨나요? 히트공주님, 모델 아름다우세요! 내년 무도회 위에 아기 드래곤이라니 웬일이야 너무 귀엽다다우 내가 사진에 안나오게 니 옆에서 걸어가도 되니까? 사진에 안나오고 싶은 이유가 뭔데? 아... 너랑 같은 이유로? 응, 그러면 뭐 elas 안 오면 뭐 뭐 감사합니다.